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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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하운드 애들 다 있네. 네. 귀한 애들이 있네. 거품이. 그거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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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 아닐까? 그녀의 이름은 버키입니다. 올해 4살 정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이 아닌데 여기서 만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집에 살루키가 한 마리 더 있는데 집에 있는 살루키 친구는 여자아이인데 지금 토끼를 베고 있는 상태가 예민해서 잘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남편이 제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은 개들도 개들인데 두 분이 뭐하는 분들이세요? 아니 뭐하는 분들이 개를 이렇게 키울까? 저희 직업은 애견 미용사고요. 현재 같이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미용사세요. 그런 말이 되죠? 그렇구나. 근데 미용사면은 털이 긴 애들을 선호하는데? 네. 미용사가 휘팟했고 다니면 약간 좀 약간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푸드를 키우고 있고요. 푸드도 키우신다고요? 네. 저는 푸들 친구. 그럼 같이 사는 건 아니세요? 아직은 아니고. 아 같이 안 사시는구나. 네. 그럼 남자친구가 이렇게 키우시는 거구나. 네. 얘네들은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털 엄청 뭉치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들고 왔어요. 조금만 한 아 몰라 하고 며칠만 놔두면 다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애기들마다 목욕 주기가 따로 있어요. 얼마나 한 번씩 시켰어요? 목욕하는 달력이 따로 있거든요. 아 목욕 달력? 네. 킹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너무 잤잖아요. 근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친구라서 사실은. 아 미용 목욕을 해요? 네. 목욕을 해요? 네. 어 나 쟤가 궁금해 쟤. 쟤. 휘핏? 네. 휘핏. 휘핏은 솔직히 자주 시킬 이유는 없고. 그래도 한 두 달. 물티슈로. 물티슈로. 아니 목욕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기름이 차면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나 세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크게 좀 오염이 된 날. 크게 오염이 된 날. 한 두 달에 한 번. 볼 조인이에요. 쟤 들어가는 저 통이 있나요? 어 욕조가 다행히 요즘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도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아 근데 좀 꼼꼼하게 시켜주시는 편이시구나. 샬루키도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샬루키 그래도 1주일에서 2주에 한 번. 아 미용사님들이라서. 네. 목욕에 대한 그 어떤 저항감이 없으시구나. 음. 직업병이죠 사실은. 맞아 사실 직업병이다. 근데 맞아. 미용사님 강아지가 약간 떡져 있으면은. 좀 신뢰가 안 가겠다. 일단 저희가 못 봐서 못 버티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 두 분 자체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누구지? 척인가? 네. 걔하고 형제? 네 맞아요. 동배. 걔하고 얘하고? 네. 아 그렇구나. 아. 그 친구를 브리더님에게 이게 자신이 간택돼서 이렇게 입양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맞아요. 그 분은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간택되셨어요? 어 그냥 서로 합의하에. 아 합의하에? 네. 저희도 이제 미용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 쪽으로도 좀 원래 알고 싶어 했고. 네. 전종 자체도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저희 믿고 보내주신 거라서. 아 그랬구나. 걔는 엄청 개구지던데. 얘는 옆에만 있네. 어 이 친구는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네. 다른 애들은 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사회성이 좋은데. 아직 이 아기는 아기라 그런지 아직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그렇구나. 낯선 데 오면 이렇게 숨어 있는구나. 네네네. 아니 저 견종도 많고 그런데 하운드 계열의 친구들을 입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또 몸에 곡선 같은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귀여운 느낌보다는 조금 우아한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외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처음에 조금 끌렸었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그래도 넓은 운동장 가서 뛸 때. 와일드한 성격. 와일드한 되게 빠를 때. 근데 얘네들이 다 시각 카운트인데. 네. 누가 제일 달리기 빨라요? 휘피시겠지? 음.. 볼조이? 달라요. 피핏시겠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필빛 Face은 좀 순간적인 스피드가 가장 잘 나오는 것 같고. 보르주이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선에서는 좀 우월한 편이라고 직발이 빠른다 살로키는 지구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구력과 코너링 아프칸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뛰는 것도 어색하고 약간 덜렁덜렁 다리가 길다 보니까 근육도 좀 아직 없고 아직 애긴데요 샬로키는 우리나라에 몇 마리 없는데 우와 얘는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야 이리 와봐라 축하시죠 조금 근육이 좀 더 있어 보였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샬로키가 우리나라에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마리까지 10마리 예외로 알고 있어요 10마리도 안 돼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봤어요 키워본 적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보고 해외에서 좀 보고 휘핏은 볼조이는 그래도 훈련해 봤죠 제가 키워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샬로키는 성격이 어때요? 일단 되게 가족들에게 되게 다정해요 정말 자기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낌없이 애교도 부리고 맞아요 애교도 많고 정말 좋은 게 실내에서는 얌전하고 이제 나가면 또 활기차고 그래서 가장 같이 살기에 좋지 않나 레아랑 버키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좀 살로키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와서 오 진짜? 네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매력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함께 쇼를 뛰게 되었어요 아 쇼? 네 아직 뭐 프로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희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추억 만드는 정도로 그럼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 저희가 뭐 매달 나가진 않아서 아마추어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저 샬루키는 번식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브리딩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함부로 시작하지는 않고 일단 저도 환경도 갖춰줘야 되고 일단 이 친구들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나라에 원래 알려지지 않은 견종이다 보니까 입양자도 많지도 않은 편이었고 처음에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입양자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저희도 딱 준비를 시작한 거여서 그렇구나 지금 한 4년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첫 브리딩이에요? 네 심장으로 뛰는 게 보이시죠? 네 네 1초에 3번 반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 아이들 브리딩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리적으로 과연 맞는 걸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의 선택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사실 되게 무섭기도 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해서 그래서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분씩 연락이 오는 분들이 뭐 샬로키가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먼저 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오? 자칫 이 집 비질라처럼 되는 거 아니야? 비질라 편집처럼? 그분이 그렇게 하려다가 입양을 못 보냈거든요 맞아요 안 돼 그러다가 여기 샬로키가 15마리 있어요 음 저희는 이제 정말 정말 확실한 분을 모셔놓고 나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다 키우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저희도 그냥 그래도 할 때 무조건 조건이 만약에 파양을 한다면 무조건 다시 저희에게 오는 걸로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번식을 할 때 내가 우선 탁 키울 수 있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번식을 진행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좀 걱정이 돼요 과연 이 샬로키라는 견종이 한국 정서에 맞고 이 환경에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생각은 엄청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왜냐하면 키우면서 너무 겨울에 옷만 잘 입혀주면 맞아요 겨울에 따뜻하게만 해주면 사실은 뭐 여름이야 뭐 그리고 얘가 휘핑만큼 그렇게 잘 맞지도 않거든요 레아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레아는 화홍색 베이지색 밝은 컬러 네 나중에 보러 오세요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브리더는 정신이어야 되지 직업이 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아마 조금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면 진짜 좋은 멋진 브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저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어떻게 태어났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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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태어났나 네 인스타로 이렇게 좀 메세지 좀 보내봐요 네 강아지들 사진들 좀 옳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네 가볼게요 놀다 가세요 네 네 EE 네 요새는 NFL 폴 Trevor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